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10대 기후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기후에너지국장 이완기 국장을 전해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시민단체가 제안한 10대 기후 주요 공약들을 살펴볼까요? 지구기온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천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 인천이 소비하지 않는 전력을 2.41배 생산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영웅석탄발전소를 폐지할 것과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민들이 동의하는 정의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2010년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고요. 전력 사용량 중에 2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추가로 갯벌을 보호하자는 것과 지역사회 통합돌범체계에 2023년까지 기후대응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시민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한 주요 공약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시민들께서는 인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 등재하자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인천 전 지역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경인고속도로하고 인천대로가 지하되면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 위에 태양강 발전을 설치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중고물품을 수리하고 교환하고 배송까지 지원하는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달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닭발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인간 편의주의적인 가지치기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양산을 생태문화특구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으로 기후정책과 관련해서 인천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지난주에 세계기상기구가 기후변화 주요 지표 4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유엔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는 기후분계 문제 해결에 실패한 인류에 관한 암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화석연료 사용을 끝내고 재생이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장 유력 후보 중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약으로 제시했으면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에너지국장이었습니다.